그래서 손흥민을 만약에 왼쪽 혹은 오른쪽에 쓰면 베르노가 올리는 크로스를 손흥민이 받아먹게 될 거고 존슨이 넣던 것처럼 아니면 존슨이 올리는 크로스를 베르노가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못하지만 그 찬스를 흥민이 형이 더 가져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세즌 손흥민이 득점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윙으로만 보내주는 순간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후반기에 가지고 나오는 전술 전반기 전술과 후반기 전술이 아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일단 밤더벤이라든가 로메로가 이렇게 공을 잡잖아요 그러면 시즌 초반에는 우독이랑 포로가 예를 들어 이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주고 우독이가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손흥민이라든가 히샬리쇽이라든가 페리시치라든가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가 이렇게 이어지거나 메디슨이 요런 자리에 슥 내려오면서 이 공을 받아서 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독이가 뛰어들어가면 손흥민이 됐던 이런 선수들이 치고 들어가다가 뛰어들어가는 풀백을 보고 패스를 넣어줘서 풀백들이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여기서 다시 롤링아웃을 해서 손흥민에게 주고 손흥민이 튀어나오는 히샬리쇽 먹이면서 들어가는 약간 요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솔로몬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다보니까 상대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를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그냥 가운데 지역을 더 틀어막으면서 패스기를 틀어막다 보니까 이 윙팩들이 여기에 뛰어들어가더라도 사실상 너무 이게 빼곡해가지고 가운데로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포스테코글루가 너무 상대가 이렇게 밀집된 상황으로 수비를 해버리는데 계속해서 요 가운데로 우독이 집어넣으면서 가운데 패스기를 찾으면서 이걸 뚫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후반기 때는 전술적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갔냐면 사이드에 이제 베르너를 넣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존슨을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 경기 때는 존슨이 스타팅을 했지만 클로세스키가 스타트를 했다가도 이 선수를 빼버리고 존슨을 넣으면서 이제는 우독이라든가 메디슨들이 이렇게까지 뛰는 경우가 많아지진 않고 오히려 가운데 좀 크라우드되게 가운데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선수들이 가운데를 막게끔 만들어버리면 이런 거를 존슨이 됐든 혹은 우독이가 요런 데서 이제 받은 경우도 생기면서 오히려 베르너라든가 존슨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풀백이랑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를 최근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상황을 통해서 베르너가 사이드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올리는 얼리크로스를 손흥민 혹은 뛰어들어오는 존슨이 마무리하는 형식의 빌더플레이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요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순간부터 이 얼리크로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결국에는 득점이 많이 날 수 있는 공간 상대가 빼곡하게 라인을 서있을 때 득점이 많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공간이 사실상 여기거든요 골키퍼랑 센터백들 사이 요 공간이 제일 골 룩기가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 두 선수다 존슨도 그렇고 베르너도 그렇고 달리기가 빠르다 보니까 이 사이드 돌파 후 크로스하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보여줬던 뭔가 패스가 이렇게 싹 들어갔을 때 뽀로가 이렇게 뛰면서 받는 경우 우독이가 뛰면서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존슨도 이번 시즌 여러분들 몇 골을 넣냐면 요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15골 히샬리시용이 10골 셉셉이가 6골 그 다음에 존슨이 5골을 넣으면서 베르너가 이제 2골을 넣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이 크로스 올리는 거를 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보면 아마 베르너가 존슨이 올려주는 크로스를 못 먹은 게 한 3,4개는 돼요 반대로 존슨도 베르너가 올려주는 크로스를 못 먹은 게 3,4개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못 먹는 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수에 나오면서 사실 좋은 환액을 펼치고 있는 건 맞아요 공격수에서 계속해서 연계플라이라든가 오히려 뭐 메디슨이 이렇게 뛰어주거나 우독이가 뛰어주게 되면서 요 공간이 상대에게 창출이 되면 손흥민도 뛰어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손흥민이 상대 라인이 내리게 되면 드롭하우트 해가지고 여기서 공을 받는 경우가 꽤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제트디를 때린다던가 요런 각은 안 나오는 게 상대 수병 미드필더라던가 센터백이 빠르게 나와주면서 요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은 좀 안 주고 있어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슈팅을 못 때리면 존슨이 벌려있으니까 상대방이 요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늦게 들어오고 있는 포로에게 요 패스들이 연결되면서 포로가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한다던가 포로가 이거를 다시 벌리고 있는 존슨에게 줘서 존슨이 여기서 다시 1대1을 가져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해서 이번 시즌 내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소니가 여기서 뛰거나 저는 소니가 여기서 뛰면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혹은 골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하는 거는 약간 드롭아웃하면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히샬리 총력에 맡긴다던가 오히려 그거를 베르너가 하게 만들면서 진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걸 손흥민한테까지만 준다면 토트넘이 4위 싸움에 정말 우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8개를 했고요 존슨이 7개 그 다음에 베르너가 3개를 했다 근데 이 선수들이 한 어시스트들이 대부분 이 얼리크로스를 통한 어시스트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대 웨스트엠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존슨의 히트맵입니다 여러분들 존슨이 여기서 히트맵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른쪽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돌파하거나 크로스 올리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벌려있는 윙어처럼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티무베르너를 보더라도 왼쪽에서 확실히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손흥민을 만약에 왼쪽 혹은 오른쪽에 쓰면 베르너가 올리는 크로스를 손흥민이 받아 먹게 될 거고 존슨이 넣던 것처럼 아니면 존슨이 올리는 크로스를 베르너가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못하지만 그 찬스를 흥민이 형이 더 가져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세즌 손흥민이 득점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윙으로만 보내주는 순간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루턴타운전 때 베르너의 히트맵 보시면 똑같이 이 사이드와 크로스가 결국 올라올 때 뛰어들어오면서 공을 만지거나 1대1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만지는 빈도수가 확실히 높아진 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셉셉이 히트맵인데 루턴타운 때 보면 우리가 왜 답답했냐라고 했을 때 존슨이나 베르너가 이렇게 벌려있잖아요 근데 셉셉이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안 생기는 거죠 반대로 이 경기에서 섭스티츠 바로 존슨의 히트맵과 비교를 해보면 존슨은 비교적 바깥쪽에 많이 서있다 그래서 손흥민의 슈팅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득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손흥민이 이 바뀐 전술 원래 기존 본인들이 기존에 가져가던 그 전술에 약간 더 입힌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윙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플럼전 클루세스키의 히트맵이에요 클루세스키를 보시면 굉장히 안에 들어가가지고 뛰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존슨을 보면 사이드 윙에서 플레이를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사이드 쪽에서 활약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현재 베르너라든가 이 선수들이 패스를 주면서 크로스 주는 플레이들이 많이 지금 좀 유도해내고 있고 상대가 많이 밀집수비로 나오다 보니까 토트넘도 이제 더 이상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고집을 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브렌트포드가 막 내려앉고 막 크리스타 팔레스가 내려앉아도 어떻게든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득점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토트넘은 그냥 상대가 가운데를 막고 있으니 우리가 발 빠른 윙어들을 집어넣어서 사이드로 1대1 도파 후 낙고 빠른 크로스로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면서 포스트코어 글루 감독님께서 그 고집을 약간 꺾으면서 본인이 이 팀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러면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기는 거거든 근데 토트넘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좋아 빌드업도 열심히 하고 오버리핑도 많이 나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가끔가다가는 손흥민 선수가 톱에 뜨면 상대가 5백으로 쓰거나 4백으로 쓰거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패스가 반도벤으로부터 우독이가 이렇게 언더래핑을 하면서 쭉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나오면서 땡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톱에 위치되어 있으면 베르너라든가 존슨이 이 들어가는 볼을 우독이가 지나가버리니까 이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에 이렇게 돌려쳐주면서 손흥민이 이 공을 받아서 드리블 치면서 여기서 슈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려쳐주는 거를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메디슨에게 리턴을 내줘서 메디슨이 득점을 하면서 손흥민이 어시스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전혀 안 나온다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베르너, 존슨의 돌려치기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